서산 성연면 테크노밸리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서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생활 SOC 공모에서 복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며 1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1년 말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서산에서는 기존 국민체육센터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돼 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산 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 입주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